주차권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챙겨 사라진 주차권 사기범,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 있었는데, 최근 또 똑같이 주차권 사기를 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재판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비슷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3월 네이버 중고거래카페에 회사 인근 주차권을 사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이모씨가 시세보다 절반이나 싸게 주차권을 팔겠다고 접근했습니다. 굉장히 능숙하게 폼을 보내더라고요. 당당하게. 아 못 믿겠으면 지금 바로 환불해주겠다. 9개월치 55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2월부터 경찰서에 신고된 피해만 25건, 피해액은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씨는 2년 전 JTBC가 보도했던 바로 그 주차권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씨는 주차권 사기로 90명 넘는 피해자에게서 3,660여만 원을 가로챈 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92명 중 10명과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6개월을 감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각하했습니다. 4개월 뒤 남부지법에서도 15명에게 주차권 사기를 쳐 600만 원 가까이 빼앗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부지법도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남부지법은 수원지법 판결 이전에 있던 범죄여서 처벌 전력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범한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